오늘의 승리 하이파이볼 남동 금연연을 맞아 우리 남동 구청 어린이 유소녀 축구단과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남동 구민 여러분과 인천팬 여러분께 선수들이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도는 발이 긴집이 됩니다 경기장 내 주류면 유리를 판독하실 때 불편한 시간으로 우리의 제 차례로 복지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컨셉을 위해 육소녀 축구단 숭찬 운동을 보내주세요 비난의 작품 육소녀 축구단 우리 선수들이 너무 힘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있어 인천 인천인하이테드만 함께하는 강남인원 캠페인으로 인천인하이테드만의 허위성산 관람을 만들어주세요 안녕 자 그리고 우리 헌들과 이강 남동 구청장님 함께 우리 남동 국민 여러분과 인천팬 여러분께 승리 인사를 전해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빈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찾아주신 울산전대 원정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원정 응원 구역 준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 응원 구석이 아닌 곳에서 원정팬 응원 걱정이나 용품을 착용하시고 응원하실 경우 안전상과의 위험이 있습니다